물의 색상이 바뀌고 주변의 모습이 바뀌면 이젠 난로가 따뜻한 겨울입니다. 택배를 받고 나면 골칫거리 아이스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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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렸다가 아이스팩 bord躙 클라식만 나오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꾸물꾸물한 날씨. 아이들도 뭔가 조짐을 느낀 듯. 올해 나온 늙은 호박은 여섯 개. 이웃들과 몇 개 나누고 나머진 맛있는 겨울 간식이 된다. 아랫동네 홀로 사시는 할머니와 호박죽을 나누던 때가 생각난다. 홀로 지내시는 할머니가 안쓰러워. 호박죽을 만들면 꼭 한 그릇씩 떠들이곤 했는데. 더 이상 그 집엔 아무도 살지 않는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마도 여섯 개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집중한 짝기를 적순하게 às 타다 집중한 사과 집중한 다른 사과 집중한 사과 집중한 사과 집중한 사과 집중한 사과 물추를 늘어나면 고춧가루 고춧가루 포탈 verse 고춧가루 한 그릇 담아 잣을 띄우면 완성 뒷마당의 아이들도 오랜만에 내리는 눈이 신기합니다 어릴 적 마냥 눈이 즐겁기만 한 나이는 지난지 오래지만 소곡소곡 내리는 눈을 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이 또한 지나가고 말지도 모른 모든 것이 즐거운 어느 겨울입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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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